안녕하세요 요틀다 입니다. 오늘은 입문용 만년필 하나를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 이름은 홍디암 만년필 1850-1851 스타터 세트 EF 초기구요. 가격은 2만원대 입니다. 베스트펜 이라는 곳에서 협찬해 주셨구요.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어 볼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겉종이가 하나 있는데요. 뒷면에 기본적인 만년필 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잉크 충전 방법, 필기하는 방식, 펜촉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만년필을 세척하는 방법까지 그러면 안에 우선 만년필을 좀 볼까요? 만년필은 색상이 6가지인가 7가지인가 그 정도 되는데 스카이블루 색을 선택했습니다. 겉면은 메탈 재질입니다. 메탈. 스카이블루인데 약간 색이 약간 어두운 스카이블루네요. 생각보다 느낌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만년필은 거의 입문자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좀 작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그마네요. 귀엽네요. 펜촉은 EF촉. 엑스트라파인. 가장 얇은 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캡을 이렇게 꼽아서 쓰는데 꼽는 느낌은 약간 딸깍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별 느낌이 없이 꼽히네요. 이렇게 캡을 꼽았을 때 무게중심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CP를 좀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일단 적당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년필이 보통 무게중심이 이 앞쪽 보다는 뒤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은 약간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캡을 빼면 아주 미니멀하게 귀엽게 쓸 수 있겠네요. 일단 만년필은 좀 이따 보고요. 여기에 노트 한번 볼까요? 노트 보기 전에 잉크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블루 10mm 그리고 이건 블랙 검정색 10mm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봤는데 소분용이라고 그래서 약간 가루로 되어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소분용 잉크입니다. 블랙과 블루 이 두 컬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10mm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년필을 좀 사용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트가 들어있는데요. 겉 재질이 종이가 아니라 약간 합성 재질이고요. 겉에는 무지, 아 무지가 아니구나 이거는 돼 있고 이렇게 줄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노트로 단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써보도록 할게요. 이 노트는. 그러면 만년필을 좀 더 볼까요? 이렇게 잉크 3개 구성 그리고 만년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만년필은 컨버터와 잉크 카트리지 두 가지 방식으로 잉크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컨버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보다는 이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 잉크를 여기 컨버터에 주입해서 사용하는 걸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가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처음 봐 가지고 스프링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주입하는 거겠죠? 아 이렇게 반대로 돌리는 거구나. 끝에 스프링이 이렇게 눌립니다. 검정색 잉크를 한번 넣어 볼까요? 검정색 잉크를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돌린 다음에 넣어 볼게요. 돌려서 잉크를 이렇게 주입합니다. 휴지를 좀 닦아주고 바로 연결하면 되겠죠? 저도 만년필을 사용해 본 지가 오래돼서 그냥 꼽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꼽아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나오진 않겠죠? 좀 기다려야 되겠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펜촉의 느낌이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펜촉이 좀 부드럽게 써지는 게 좋을 텐데 펜촉은 좀 부드러운 편은 아닙니다. EF촉이요. 이제 나옵니다. 지금 5분 넘은 것 같은데 이 펜촉이 확실히 글씨는 잘 써집니다. 글씨라기보다 이 선은 잘 그어집니다. 펜촉이 좀 부드럽진 않아요. 약간 딱딱한 느낌? 부드럽진 않지만 굉장히 쓰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써지는 편이에요. 제가 선 긋기만 일단 해 볼게요. 저도 쓰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 펜촉이 딱딱한 것 치고는 써지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잘 안 들리죠? 소리를 좀 제가 들려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마이크 가까이. 약간 이런 소리 들리나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 이런 느낌을 이 손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년필은 약간 이런 쓰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저도 처음 쓰는 거라 생각보다 잘 안 써지네요. 그리고 옆에 이게 걸려 가지고 여하튼 입문용 만년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잉크 품질? 잉크 품질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들어있고 만년필도 만듦새나 이런 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제가 만년필은 거의 입문자 수준이기 때문에 쓰고 익히면서 같이 배워나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이 만년필을 써보고 조만간에 만년필로 쓰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제가 베스트펜에서 협찬받은 제품이고요. 협찬을 받았더라도 최대한 그냥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입문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내 느낌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